우리 하나의 첫 데이트 상대가 드디어 납시옵군 뭐야, 견지 니가 웬일이냐? 안녕하셨어요, 대장 설마 니가 하나랑? 네, 데이트하려고 데리러 왔어요 너 몇 살이었지? 올해로 서른다섯 살이에요 뻥치지마, 오십 살은 되어 보인다 네, 저 지금 얼굴 가리고 있는데 나 영상 봤어? 니 눈 주름 개쩔잖아 임마 뭐 어쨌든, 에임핵 있냐? 네, 없는 내가군 에임핵이 없어, 벽 보고 돌았어 생채장 있냐? 아니요 그럼 시발 우리 하나가 딸필 때 넌 시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 아니에요, 제가 용검으로 먼저 용검? 그 시발 구시대적인 전투방식으로 우리 하나를 어떻게 밖에 누구야? 견지야 견지? 그 와사비만 닌자볼? 뭔 일이래? 하나를 데리고 가서 데이트할 거래 데이트? 오늘 요원 소집 일정 있었나?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같이 놀러가서 놀러가서? 영화도 보고 게임 센터도 가는 연애요 연애하는 거예요, 맥크리 연애? 네, 연애예요 진짜? 네, 저 하나랑 사귀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너 몇 살이었지? 올해도 서른다섯 살이에요 뻥치지마, 오십 살은 돼 보인다 하하, 대장도 그러시던데 관리할게요 관리, 그 몸으로? 까고 있네 네 꼬라지를 봐라, 와사비 말 좀 해줘, 지원기가 없으면 하나는 포기하라고 이놈도 지원기는 없지만 컬이 빨라서 너보다 백배 유역해 상성도 거의 없다고 저 또 아닌 놈한테 내 얘기를 왜 해? 어쨌든, 생체장이라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야, 어딜 보냐? 내가 너무 눈부셔? 좋아 잭, 장의사를 풀어 야, 이 미친 새끼야 지금 내 궁탐 다 안 된 걸 천운으로 알아라 맞아, 그리고 내가 소총 집안에 두고 온 것도 띠껍요? 쫄았구나, 와사비 너 총 쏠 줄은 아냐? 와사비, 니가 뭐 그리 대단해? 마지막으로 묻자 너 즉석이 있냐? 아뇨 이런, 쉬 야, 하나가 듣는다 이제 내려올 텐데 잘 들어 저녁 9시까지 여기로 데려와 이 초라도 늦지만 총 들고 나서서 널 작살내고 말 거야 알아들어 나산 로켓에 좌약을 섞어서 메르시가 정성껏 꺾은 뒤 궁덩이에 싸갈길 거라고 맞아, 그리고 나도 갈 거야 비스키버 불장전하고 나갈 거야 석양이 시발 수백 번은 질 거다 좋아, 아주 좋아 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너 아직 고자냐? 물리적으로 네 네 계속 유지해라 아님 죽는다 otherwise 어이리 아님 죽는다 눈에 allez 엄마 어머라 아님 죽는다 bil 참 обс 피 Ты